1. 라이브 시차적응을 실패해 지금 시간은 LA 기준 새벽 6시 입니다. 시차적응은 어려워. 저 3시간 반 정도 깨있었고 이제 진짜 억지로 자려고 해요. 그냥 진짜 자야 돼. 그래야 내일 공연, 이따가 공연 잘할 수 있어. 이따가 공연을 잘하기 위해서 자볼게요. 아, 정신없어. 됐다. 밥 먹어. 밥 먹어야지. 한국인의 맛, 육개장. 웰컴 지우? 역시 호텔에서 묵는 라면이 최고다. 물기를 살짝 달아내고 흰티 조심. 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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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시원하다 맛있다 왜 이렇게 촬영해 보이냐? 이거 해야지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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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가 많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과자가 여기다 침쏘 오이 I love it 냠냠 문 왜 이렇게 허약해요 왜 이렇게 허약해요 manage 지일아 안되지 ược 비ıyorlar 왜 이렇게 빡신지? 몰라. 내가 입을래. 내가 입을래. 안 될래요. 뭐야? 안 되지 진짜. 아니 됐어. 뭐야 내가 다 해놓은 거다. 다 했어. 내가 다 해놓은 거 내가. 솔직히 제가 다 해놓은 거다요. 지휘가 다 해놓은 거 같아. 지휘야 내 표정 봐대 너네? 내 표정 봤잖아. 네 진짜. 컵밥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활발 차로 오세요. 활발 차로. 오늘 다 챙겨왔어 진짜 차로야? 미역국밥 차로 보리버리 있어요. 쌤은 그거 먹고 꿀잠 잘 안 되겠다. 나 어제 9시부터 기절해. 12시 반에 나왔어. 발 패치 그거 알아? 부서 빼주는 거야? 일어났다? 그 발 패치 그게 어디 있는 줄 알았어? 내 귀 옆에 붙였어. 아니 발에 붙였잖아. 그게 왜 때려져 내 옆에서. 왜 이렇게 하고 댔어요? 쌤 제가 봤을 때 쌤 한 바퀴 도는 거 같아. 나 맞아. 저도 한 바퀴 도는 거 같아. 햄의 세팅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45분. 이하이 선배님의 온리가 들어 나오고 있네요. 오늘 LA 첫 공연입니다. 스타트를 LA에서 하게 됐는데 한 번 와본 적이 있어요 LA는. 그때 KCON 2019 KCON 때 와봤는데 저의 지금 히치 아이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단 KCON 2019 LA 왔었는데 관객 분위기가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아예 일어나서 춤을 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게 기억에 남아서 꼭 다시 와보고 싶었던 도시였는데 이렇게 와 보게 돼서 좋아요. 오늘의 저의 하울인 USA는 LA부터 시작합니다. 파이팅! 잘하고 즐기고 내려올게요. 샘들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올라오신 선생님이세요. 저희 하울인 USA를 위해. 당연하죠. 네. 즐겁게 투어하고 재미있게 팬들이랑 놀다가 내려올게요. 우주 LA 강사한 긴 머리가 됐습니다. 이제 고민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파이팅!